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의 대선 결과를 놓고 지금 바이든이 어떤 조각을 한다, 또 바이든의 정부에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간다 하는 것까지 나오고 있고 대외 정책은 어떻다 하면서 또 우리나라와 관련해서도 앞으로 대북 정책은 어떻게 조율한다 하는 식의 말하자면 바이든의 대선 승리는 거의 확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에 따르면 그렇지가 않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는 미국의 대선 결과는 바이든이 승리를 했고 그래서 트럼프가 승리에 대해서 불복하고 있다 하는 것은 트럼프의 고유의 개인의 인격, 캐릭터, 말하자면 트럼프가 끝까지 선거 결과를 승복하지 않고 여러 가지 협상을 하기 위해서 혹은 자기가 임기 중에 또는 드러났던 여러 가지 불법 상황이 많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디위를 하기 위해서 끝까지 버티면서 유리한 걸 챙기려고 하고 있다. 이런 것부터 해서 자기 부인 사위까지 트럼프의 승복을 하라고 지금 압박을 하고 있고 심지어 부인 멜라니아는 트럼프하고 이혼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은 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미국 측에서 나오는 기사들 보면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바이든에 대한 기사는 너무나 사고가 넘치기 때문에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는데 이 논평을 하는 이유는 바이든을 지지하든가 트럼프를 지지하든가 지지 여부에 떠나서 미국에 대한 사항을 객관적으로 알 필요가 있다. 굉장히 우리가 안보적으로 한미연합관계에 있고 동맹관계에 있는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그냥 한쪽의 언론 보드만 보고는 너무나 다른 상황이 또 다른 언론을 통해서 또 다른 미국의 메시지를 통해서 들어온 걸 보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서 이걸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언론들이 보도하지 않고 있는 또 한국 국내 언론들이 특히 보도하고 있지 않는 내용 가운데 지금 부정선거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제가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 한국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부정선거 의혹들 지난 4.15 총선 때 그와 비슷할 정도로 미국에서도 많은 부정선거 관련된 정거 정황들이 속속 SNS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말하자면 중국으로부터 인쇄를 했다. 미국 투표용지를 중국에서 인쇄를 했다. 500만 장 정도. 그리고 이미 사망한 사람들의 투표가 우편 투표가 대거 발견됐다. 120살 심지어는 170살을 먹은 사람도 있고 아예 그 세기를 넘어서 간 사람들도 있더라. 그 외에 우체국 직원이 소인을 위조하도록 지시를 받은 걸 폭냄 영상도 보이고 또 투표 우편 용지를 버린 방치한 사진과 함께 이런 내용도 나타나고 있고 또 실제 투표 지역 주민들보다 그 지역의 투표한 수가 월등하게 많은 것도 나타나고 있고 이건 보면 우리나라와 거의 비슷한 경우도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편 투표에 부정이 많다는 것이 지금 트럼프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이고 이런 내용들이 미국 현지에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선거 제도가 지금 굉장히 위험하다. 그동안 이 선거 제도가 굉장히 취약했는데 이번을 통해서 굉장히 위험하다. 또 이걸 안 트럼프가 미리 워터마크라고 하는 우편 투표 찍을 때 투표 용지에 말하자면 식별할 수 있는 위조가 불가능하게 만든 그걸 도입했기 때문에 이걸 조사하면 다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미 이걸 예견을 하고 덧을 놓았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렇다면 이게 12월 4일 또는 내년 1월 넘어서 1월 20일 날 새 대통령이 취임하게 됐는데 그전에는 다시 트럼프가 정권을 확실히 장악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소송이 들어가 있고 수사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를 해보면 대부분 다 역전이 되거나 또는 무협회가 나와서 트럼프가 확실히 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언론 보도는 국내선 거의 볼 수 없기 때문에 그야말로 일방적으로 밀고 가고 있는 그런 보도가 아닌가 해서 제가 그런 소식을 좀 드려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트럼프에 대한 기사를 보면 트럼프도 코너에 몰려 있고 그래서 지금 트럼프의 참모들 또 핵심 멤버들이 다 떠난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조금 전에 기사에 보면 마이크 펜스 부통령 뿐만 아니라 미국의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불복 선거 그러니까 선거 불복에 대해서 지지하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AP통신에 따르면 폼페이오는 워싱턴에서 가진 기사회견에서 차기 행정부로 인수인계 관련한 질문이 놓아져 폼페이오는 두 번째 트럼프 행정부로 순조롭게 진환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부 이동이 되는 게 정권이 이동이 돼서 바이든의 정권이 수립되는 게 아니라 트럼프의 두 번째 행정부가 들었을 것이다. 이건 말하자면 트럼프가 이겼다는 것을 공격 선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전 세계가 우리의 선거를 지켜보고 있다며 우리에게 법적 절차가 있고 그 절차에 따라서 제대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폼페이오는 완전히 이번 선거가 이겼다 이렇게 단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헌법에 깊이 자리하고 있는 선거 시스템을 갖고 있고 그것이 올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에 앞서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SNS에 글을 올려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를 위해 싸우는 것을 멈추지 않았고 우리는 헌법적인 투표가 집계될 때까지 계속 싸울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펜스 부통령은 사라졌다 탈출했다. 그러니까 트럼프 캠프에서 먼저 나갔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이런 보도를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차기 공화당 대선 후보 주자 가운데 한 명인 테이더 크루즈 상원의원 지금 폭소 뉴스에 출연해서 대통령 당선인 확정은 언론이 아닌 법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법적 판결이 나올 때까지 당선인의 확정은 유예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언론들 특히 지금 CNN, 워싱턴, 뉴욕타임즈, 워싱턴포스도 대개 언론들이 좌파 언론들입니다. 미국은 좌파 언론들이 주류 언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도만 보고 있으면 트럼프는 완전히 패배했고 또 억지로 몽리 부리고 있고 자기가 받을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협상하기 위해서 버티고 있다고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부정선거가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고 그 부정선거에 대한 혐의를 다 잡고 있다. 그래서 수사를 하고 나면 이긴다, 역전한다 하는 내용이 상당히 반론으로서 제기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이든이 정권 인수를 하기 위해서 절차를 발벌로 하면 미국의 연방조달청 GSA가 나서야 한답니다. GSA가 대선결과를 공식화하고 필요자금, 정권이 이수하는 데 필요자금 약 70억 원이라고 합니다. 630만 달러를 조기 지급해야 하는데 그런데 에밀리 머픽 GSA 청장은 요지부동이라고 합니다. GSA 대변인 페밀라 페닝턴은 성명을 내고 대선결과를 아직 공식화하지 않았다. 우리는 연방법과 관례를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관련 소송 등을 다 거치고 난 뒤에 하겠다. 지금 선거 결과가 마친 것도 아니고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니고 선거가 진행 중인 그야말로 온 ING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이든이 이겼다고 하면서 우리 기사를 보면 완전히 지금 바이든은 새로운 정권을 만들고 새로운 정책이 어떤 방향이고 하는 것까지 다 나와 있는데 아직 선거가 진행 중인, 대표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이 기사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윌리엄 바아라고 하는 미국 법무부 장관이 연방검사들을 상대로 해서 선거부장 조사를 지시했다는 겁니다. 선거부장을 조사하라. 법무부 장관이 지시한 겁니다. 바 장관은 이미 특정 사례에서 행해진 것처럼 당선이 확정에 앞서서 관할 내 투표 부정에 관한 상당한 혐의 조사를 허가한다. 빨리 해라. 수사. 대대적인 부정선거 조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앞서서 미국 FBI도 부정선거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다고 언론들이 보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선거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여기에다가 수사당국이 부정선거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거기다가 지금 공화당에 있는 핵심 팀 멤버들 다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에서 다 트럼프를 이른바 배반했다거나 자기 가족들까지도 트럼프를 압박하고 성복해라 얘기했는데 그게 아닌 것입니다. 지금 문제는. 그래서 이 내용들 좀 더 객관적으로 중립적으로 이 상황을 봐야만 미국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언론이 마음대로 선거 결과도 결정해버리고 언론이 지금 몰아가지고 지금 그 국제적인 여론을 만들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압박하는 듯한 이런 형국을 보이고 있다. 심지어 중국도 러시아도 트럼프 대통령의 패배를 인정하거나 아니면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라고 하는 바이든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낸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몇몇 나라에서 보냈는데 마치 이게 전 세계적인 움직임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자체가 잘못 현상을 말해주고 있다. 트럼프가 옳든 그러든 트럼프의 첫 신고 관계없이 그러니까 바이든이 우리와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가 되고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싸우기 위해서는 바이든과 진략적인 협력을 해야 되는 건 저는 틀림없지만 만약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그러나 그거와 별개로 바이든의 대통령 과정에 지금 문제가 있고 이게 지금 이슈인데 이 문제를 빨리 지나가버리고 그래서 바이든이 된 걸로 하자 하는 분위기와 트럼프가 하고 있는 작업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어서 이걸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점을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측에서는 대대적인 반격이 진행되고 있고 이게 곧 선거 일정에 따라가면 바로 트럼프가 다시 4년을 더 집권하게 된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미국 측에서 나오고 있는데 우리 국내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아주 트럼프처럼 떼버리는 것처럼 막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취급받고 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정확한 정보, 정확한 뉴스를 알아야 한다는 것은 이 상황 판단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미국의 언론이 작용화됐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래서 극단적인 양 진영의 대립에다가 언론의 보도 거기다가 트럼프의 돌출적인 행동들이 어우러져서 지금 극단적인 프레임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는가 그걸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라 하는 것 자체는 아니다 하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이미지는 이미지일 뿐이고 또 언론의 보도는 보도일 뿐이다. 언론 보도가 얼마나 많이 가짜하다는 것을 얼마 전에도 제가 설명을 많이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직접 대통령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는데 그걸 방송사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잘라버린 겁니다. 라이브로. 이런 나라가 지금 21세기 미국이라는 것을 되도록 알아야 되고 또 트럼프를 지지의 문제가 아니라 바이든을 지지하는 문제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우리가 어떠한 태세의 자세를 갖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미국 선거뿐만 아니라 한국 선거도 지금 부정시비에 들려있고 그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언론도 전혀 미국과 아주 다를 바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김어준 방송 이게 미국 CNN 방송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방적으로 자기 생각 주장을 그냥 방송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볼 때 국내 보도는 물론이거니와 미국의 보도도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되고 정말 글러서 비판하면서 비평하면서 제대로 들어야 이 상황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아직도 미국의 선거는 유동적이고 결과는 아무도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